넌 차장님한테 이걸 뺏으러 갔었어. 근데 막상 차장님한테는 아무것도 없었고. 그래서 니들은 차장님을 투신자살로 위장해 살해했지. 근데 이걸 어쩌나? 하필 내가 나타나버렸네? 니들 입장에서는 짜증났을 거야. 갑자기 웬 검사 하나가 사건을 파헤치기 시작했으니까. 그래서 니들은 나한테 누명을 씌웠고. 나중에는 누명으로 안 되니까 나를 죽이려고까지 했고. 그렇지? 소설을 잘 쓰시네요. 이 차에 입을 여시네? 말이 좀 바뀌나 봐. 너 같은 칼잡이가 오다없이 움직였을 리는 없고. 로펌에서 시킨 건가? 물론 나도 아니라고 생각해. 그렇지. 설마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로펌이 겨우 이거 하나 뺏겠다고 중앙지검 차장검사를 죽이지는 않을 거니까. 자세한 건 나중에 얘기하자. 시작하자. 이름. 검사님. 변호사가 왔습니다. 들어보네. 태용욱 씨 담당 변호사 오도한입니다. 지금부터 진술 거부권 행사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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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